아 예전에 그쪽 계셨잖아요 아 혼나? 형한테 혼나? 쌍둥이가 있었어요 지금 내가 굳이 결혼을 생각하고 연애를 하진 않는다 뭐 이런 건가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요 하하가 옆에 장난처럼 얘기하니까 농담 처럼 하는거죠 그럼 그 얘기는 들었어요 휘재 형님을 보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스컬도 혼나? 형한테 혼나? 경회장이시니까 스컬앤하가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 8월 말에 15년 만에 단독 콘서트죠 스컬앤하 전국투어로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놀러와주시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컬앤하에 맞서는 달샤벳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큼하네요 굉장히 여성스러워졌네요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럴 때는 쉴 때 공부했기에 남자친구를 사귀었나? 이런 질문을 좀 하거든요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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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기까지야 제가 분명히 사귀었나 했더니 네! 가은은 쉬는 동안 이번 앨범 나오기 전에 자유연애를 한걸로 저희가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컬앤하 대 달샤벳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스컬앤하입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유협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쏠리드 천생연분 와우와우와우와우 오른쪽부터 도전 성공 에이! 후! 후! 백업 백업! 후! 피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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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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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예쁘다고 해도 불렀어! 너를 떠올리며 거절했지만 이번 한 번뿐이라는 걸 맹세해 체크 it out! 약속을 정하고 그 날이 왔어 식어서 웃도 있고 머리도 하고 오랜만에 하늘 속에 티에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도 하고 너를 뺄을 때와 다른 느낌에 설레임을 안고 지금을 나섰지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던 거야 후! 후! 나를 믿고 있는 너 정말 미안한 마음 우리야 이번 한 번만 용서해 후! 후! 하하! 성공!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게 춤추면서 노래한다는 게 여간 여간 뭐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하동훈 씨도 나이가 꽉 차가지고 초반에 열심히 뛰더라니 한 해 한 해가 다르죠? 네 그러게요 이제 확 느끼네요 좋아요 좋아요 멈춰! 멈춰! 55번 거미 어른아이 거미야 잘 있니? 축하 불러줘서 고마웠단다 우리 한 번 또 모일 때가 됐어 약간 이쁘게 놀아버리 자카나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해 내가 봐도 나는 정말 쉬웠어 난 울다가도 사랑 주며 웃었어 내 나를 쉽게 다루는 건 막대사탕 같은 사랑 향기 가득 빼어 있는 단물이 꼭 보기 좋게 물들은 혓끝이 나 혼자 가진 매력인 듯 착각 속에 빠졌지만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 아무리 때를 써도 차라리 돌아져봐도 남자가 주는 이별에 항상 울기만 해 다이샤벳 좋아요 다이샤벳 좋아요 다이샤벳 좋아요 다이샤벳